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세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세가 산말을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세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세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재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세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18번째 시간입니다 왜 다윗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월의 촛대를 옮기신 참 가슴 아픈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역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월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은 소중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은 더없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 의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 사월의 촛대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불순종한 사월의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찾아내셨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10편 89편 20절에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사월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다윗을 내 종이라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윗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월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권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샅샅이 의도적으로 찾아내셨고 다윗은 그분의 마음에 맞았고 합했고 마음에 드셨습니다 다윗의 어떤 점을 보셨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도 그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사울을 품은 끝까지 품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책망하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 괴로워할 거냐 초때는 옮겨졌다 그러니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렘 이세라는 집에 찾아가라 내가 그들의 그 집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이미 골라놨다 점 찍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후반부 말씀을 개혁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동사는 한 번 그냥 딱 봤다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주의깊게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영어로 examine 샅샅이 조사해보았다는 겁니다 inspec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골라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있는 단어가 빠진 게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for myself 내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을 한 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름을 드러낼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할 한 사람을 택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핵심 동사 핵심 단어가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보게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정하여 사무엘은 베들렘으로 갑니다 사실을 가기를 주저했죠 왕을 세운다고 하니 사월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걱정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은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 제사 드린다고 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정하는 마음으로 희생재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별을 해야 되니까 이세의 아들들에게 직접 내가 성별을 할 테니까 아들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사무엘 앞에 서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선 사람이 장남 이세의 장남 첫째 엘리압이 딱 섰습니다 엘리압은 키가 컸고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이 사무엘의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월을 처음 만났을 때 사월이 키가 컸고 잘생겼잖아요 그 감동을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보는 겁니다 과연 같은 걸 볼까요? 자 보십시오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보호 세우시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무엘이 생각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맞던 사무엘의 생각이라면 맞지 않겠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고 속마음도 좋고 외모도 좋으면 금상청하죠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겉이 곱다고 해서 속도 고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이 엘리압은 또 다른 사울일 뿐입니다 이 엘리압은 또 다른 버전의 사울일 뿐입니다 그는 겉은 키가 크고 준수하지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요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보이는 대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 자 7절 앞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키니까 한 뭐 어? 185등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고로는 180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혹자는 이거 오해해가지고 나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시험 안 되셔도 돼요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준수한 외모가 문제였다면요 다윗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윗의 외모도 준수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그 다윗은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키는 작긴 했지만 얼굴은 잘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압이 안 된 거는 잘생겨서 키가 커서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다윗은 얼굴은 별론데 형편없는데 겉모습은 별론데 속사람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판단하신 방식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7절 후반부인데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원다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겉모습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한 번 더 나왔는데 원어에는 이 겉모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두 눈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즉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욕을 해서 그냥 겉모습을 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람은 두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의심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혹은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으로 보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블라인드 오디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속을 수가 있으니까 눈을 감고 가려진 채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어떤 대상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이 사람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다고 할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 방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겉모습을 봅니다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외모 키, 경제력, 저의 학벌, 배경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거였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검정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캐릭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금이 울렸어요 그래 그런 날이 오기를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호응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무엘도 지금 예외가 아니었어요 엘리압을 보고 다음 차기 왕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무엘조차도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 있었다는 점이죠 연세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면 다 성숙할 만한데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냥 그에게 왕이니까 기름 부어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들렘으로 가라 이세의 집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왜 이렇게 과정을 다 나눠서 하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시는 사후를 세웠을 때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세워진 왕 그런 방식의 왕을 세우지 않도록 내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심장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버라 하나를 순정하면 그 다음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순정하면 그 다음을 알려주시고 순정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다는 겁니다 진행이 주님은 아둔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죠 저는 매일 배웁니다 매일 주님으로부터도 배우고 그냥 우리 동료 목회자들로부터도 배우고 매일 배웁니다 아둔한 우리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좁은 시야를 넓히시고 우리 집에 갖고 있지 말아야 될 두 마리 개를 쫓아내십니다 어떤 개죠? 편견과 선입견 누군가를 볼 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싹 몰아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진행이 잘 안 되십니까? 왜 하나님 진행을 안 시키실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나에게 가르친 것이 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멸에게 너의 지금 보는 눈이 나와 같지 않고 내 보는 방식과 너와 보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너 좀 이거 좀 배워야겠다 라고 스탑을 시켜 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관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일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기에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듯한 그런 환경을 허락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세의 아들 일곱 명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세워봤는데 주님은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스트 아들이 다 나왔어요 주전이 다 나왔는데 다 아니래요 주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멸이 이상해서 묻는 거죠 아니 아들이 다 왔냐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죠? 이세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아이 그럼 어디서 사람을 보내요 그 막내를 데려오시오 이걸 세우기 전까지는 재물을 바치지 않겠어 막내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뉘앙스예요? 걔는 후보도 안 됩니다 걔는 볼 것도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주전인데 얘네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일곱 명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네요 거기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덟 번째 아들이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카톤이라고 하는 막내 그냥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지만 좀 더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보잘것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게다가 하나 더 있어요 양치는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자 그 당시에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3D 업종이 늘 동물과 함께 살아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늘 동물과 함께 부둥켜 자니까 냄새 나고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목자가 오면 냄새 납니까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는 지금 일곱 명의 아들이 다 와 있으니까 막내가 양을 돌봐라 그래서 남겨둔 게 아니고요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부른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3회의상 17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윗이 자신의 양태를 누구에게 맡겨냐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갑니다 맡길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부른 거예요 다윗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 아들 다 초대받았는데 초대받지 못한 남자 신데렐라 다윗이죠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죠? 아버지조차도 자녀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해를 당하고 있어요 엘리앤만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겉모습을 봐요 심지어 부모님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은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원래 부모님의 사랑이죠 근데 사람인지라 부모님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성품 좋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면 왠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어떤 좋은 건지 이런 편에는 결국 상처를 줍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근데 사람인지라 부모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은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10편 27편에 뭐라고 하냐면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렸대요 자기를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어쩌면 그 환경이 주님께로 더 친밀히 나아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결론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야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다윗은 평생 그냥 목동일 하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모의 좁은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한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자녀를 다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 자녀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지나치게 과대평가 아 우리 아이는 정말 너무 대단한 아이 이렇게 이세가 엘리압을 보듯이 과대평가에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에서도 안 돼요 다윗을 완전히 이렇게 정말 보잘것 없는 아이로 취급을 했잖아요 아버지 이세가 아유 막내는 보잘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할 때 그 조건 목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11절에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조건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맞는 조건이에요 아니 목자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7절에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예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기준에 맞추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나 우리 누군가를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들보다 말을 좀 못하고 머리가 조금 명석하지 못해서 아 이 사람 저래서 안되라고 하는 그 안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예스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냐고요? 대부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성품 특별히 돌보는 목자의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죠 돌보고 병든 양을 고치고 상한 양을 싸매고 쫓겨난 양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목자고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이죠 물론 모든 목자가 그렇진 않습니다 삿붕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잠재력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한 왕을 받느니라 그 소년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을 닮은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의 사명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사명과 사실은 사명과 통치자 사명과 동일했습니다 10편 78편 70절에 그 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는 그 역할은 대상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이었던 것 같은 일 그러니까 목자만큼 목자만큼 왕의 하장 합당한 인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택한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 사무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나의 인생은 맨날 들판에서 돌팔면 하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다윗이 사자와 거무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는 가운데 이 양떼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돌팔면 연습하면서 만일 내가 돌이 하나밖에 없다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에 또 쓰일까 난 평소 이것마다 끝나나 봐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골려 앞에 섰을 때 된 거 아닙니까 남들은 몰랐죠 얘는 맨날 돌팔면 질 만한 애야 이렇게 놀렸을지도 몰라요 부모도 날 버리고 세상도 날 버리고 그렇게 버려진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윗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그를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인생이 들편에서 혼자 버려지고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냄새하는 양들 이나 치고 있다라며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이민교회 갔을 때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주변의 화단을 보는데 잡초가 많이 나서 분명히 연초에 약도 뿌리고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잡초가 나죠 그걸 뽑았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분들만 해서 같이 해벽기도 끝나면 마치 이렇게 영적 수행하듯이 수련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잡초를 뽑읍시다 이러면서 계속 잡초를 뽑았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벽 페인팅을 함께하고 천정 패널을 교체했습니다 청년들의 공항 라이드와 이사를 짐을 함께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연세되신 성도님께서 TV를 달아달라고 해서 TV를 달아 드리러 집에 갔습니다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던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스트리밍 스틱을 하나 사가지고 달아 드리면서 딱 드라마를 틀어 드렸을 때 그 환호하시는 얼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목표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종이구나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 종인 거 몰랐어 너 종이잖아 너 종이야 저는 종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껏 맞게 쓰임이 맞다 보니 아 종 맞네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양을 돌보고 있는 거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감사함으로 선겼습니다 여러분 들방에서 버려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화에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론파리파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과정이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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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전혀 달라 보이는 방향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냐고요? 이스라엘의 돌보는 목자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아주 우리 계속 살펴볼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 양들을 지키기 위해 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이냐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 둘로 나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보실 때 우리 의도와 우리의 성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 얘가 내 이름과 영광을 추구하며 나갈 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추구할 자인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재물도 명예에도 권력도 사랑하는지를 이 마음이 나눠 있는지 둘로 셋으로 넷으로 하나님 너무나 정확히 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 그 마음을 보셨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감정이 있어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것도 역시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알고자 하는 이 지성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고 하나님 그걸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을 할 때에 나의 영적인 유산을 꼭 넘겨주고 싶다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요 솔로몬을 불러다가 그에게 내 자신의 영적인 어떻게냐면 유산과 비결을 전수해 주죠 그게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대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고라 사랑이시면 공의로운 분이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해라 대충 섬기고 너 시간 될 때하고 그렇게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모든 사람의 주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살피셔서 헤아리신다 정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제스처만 그러는 건지 겉모습만 그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신다 나는 죽지만 너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에게 불을 지져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그러나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이것은 사울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아 하나님은 참 어미하셔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촛대를 옮기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아들아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one thing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바라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10편 27편 4절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주님의 집에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꼭 이게 건물로 되어진 예배당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묻고 들으며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의논하면서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 이것만 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one thing 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온전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왜 다윗인가 세 번째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세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죠 보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모아라 내가 봤던 자가 점 찍어둔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법무에는 뭘 보셨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 다윗인가에 대한 답변은 왜 사울이 아니었는가에 담겨 있습니다 왜 사울이 아니었다고요? 거욕과 불순종 그러니까 그럼 왜 다윗입니까? 온전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걸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세요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 마음이 맞는다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일로 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워줬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기드, 멜렉은 왕이지만 나기드는 대리통치자예요 왜요? 왕은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마음이 합하여 통치할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셨다 그의 그 순종하려는 마음을 통해 한 왕을 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종의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4등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근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이 또한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이미 다윗은 들판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그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 기억나십니까? 사월에게 부을 땐 그냥 병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뿔병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힘을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 성령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권능, 분별력 이 모든 능력이 부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이 근심케 하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계속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왜 다윗인가? 이걸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편 51편의 5절입니다 실로 나는 죄중이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추악한 죄중에 태어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목자의 마음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타고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마을이 고백했죠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처음부터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리적인 은혜가 그의 마음을 만져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맞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죠 그런 다윗을 바꾸신, 이끌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의 한 인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인생을 통하여 얼마나 비범한 인생을 바꾸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린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계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분을 주목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을 어느 누구도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심지어 삼일조차도 그런데 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신 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놓친 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때까지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외모, 건강, 우리의 가진 재산 그때까지 중요할 것 같았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낡아집니다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영원한 생명의 신, 변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한 것만 남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누만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것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주님을 만난 일이 없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우리 복대신 선한목자교회 우리가 온라인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